강의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강의 자료 만드는 방법 궁금하시죠? 손예진 강사가 강의 자료를 만드는 10년 동안의 노하우를 탈탈탈탈 털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 자료를 만드는 단계가 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예요. 완성된 강의안이 하나의 요리다. 그러면 우리가 요리를 하나 하려면 재료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닭도리탕을 만든다? 그러면 닭도리탕이 필요한 닭부터 감자, 파, 고춧가루, 설탕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재료를 모으는 게 첫 번째 강의안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재료는 신선하면 신선할수록, 트렌디하면 트렌디할수록, 좋은 재료이면 재료일수록 더 맛있는 맛이 나기 때문에 재료를 모으고 그다음에 재료를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료를 모으는 단계는 매일 습관처럼 해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보다가 어? 지금 방금 저 말한 저 멘트, 저 장면, 저 구성이 너무 교육자를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네? 그럼 이제 메모예요. 네이버 메모장에. 또는 지나가다가 인터넷 스크랩을 하면서 어? 이거 되게 좋은 자료가 되겠다. 그러면 그냥 당장 내가 교육을 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어? 이거 내가 나중에 영업사원들을 교육을 할 때 이 자료 참고하면 좋겠다. 그러면 스크랩을 해놔요. 네이버 메모장 같은 곳에. 여러분들만의 그런 편한 메모장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직접 수기로 쓰는 것보다는 어플에다가 검색이 좀 용이하게 해놔야지만 제가 나중에 검색하고 찾기가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메모장을 쓰고 있고 그냥 지나가다가 강의 아이디어 같은 거 생각이 나면 다 적어요. 무조건 적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저의 재료들이 이 메모장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재료들이 다 많다 그래서 그게 정말 맛있는 요리에 다 필요한 거냐? 아니잖아요. 오늘 만약에 닭도리탕을 만든다? 그러면 그 재료 중에서 닭도리탕에 필요한 재료들만 쏙쏙 빼는 거예요. 그런데 닭도리탕에 갑자기 소고기가 들어간다? 그럼 닭도리탕이 아니잖아요. 소고기는 빼야죠. 닭만 넣어야죠. 또 감자 넣어야 되는데 고구마를 넣는다? 그럼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요리에 필요한 재료들만 쏙쏙 뺄 수 있는 검색이 쉽게 여러분들만의 메모 노트를 만드시면 좋고요. 재료를 항상 쌓는 거는 매일매일 습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재료가 쌓여 있고 이제 선별을 했어요. 오늘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그 다음에 뭐예요? 손질. 손질하죠. 닭이 있으면 잘라야 되죠. 양념장 만들고 당근도 썰고요. 파도 이렇게 먹기 좋게 썰고요. 감자도 썰고요. 하잖아요. 손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손질은 강의 자료로 치면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듣기 쉽게 내용들이 중복되는 것들은 묶어주고,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걸 저는 손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질까지 하게 되면요. 사실 거의 끝났어요. 왜요? 이제 넣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넣고, 그 다음에 맛있게 끓여주고, 익을 때까지 끓여주는 거. 그것까지. 저는 이렇게 손질까지 하게 되면요. 강의 자료를 선별해서 불필요한 거 빼고, 비슷한 것끼리 묻고 하잖아요. 더해줘야 될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학문적인 자료들, 근거되는 사례들, 이런 통계 자료들, 이런 것도 있고. 또는 강사의 진짜 사례들, 주변 사례, 공감될 수 있는 사례. 이런 것들이 다 더해지면 이제 그것을 꾸미는 겁니다. 어떻게요? 보기 좋게, 사람들이 기왕이면 가독성이 좋게, 계속 보고 싶게끔, 궁금해지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디자인적인 거를 꾸며주시는 거예요. 디자인적인 거는 사실 앞에 것까지만 다 잘 해놓으시면 디자인은 어렵지 않아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플랫폼 사이트를 미리 캔버스 같은 곳에서도 할 수 있고요. 내가 만들어놓은 자료가 탄탄하면 디자인은 쉽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요리를 제공하면 되죠. 그게 바로 이제 강의안을 만드는 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의안 있고 요리를 완성한다. 그러면 재료를 선별해서 그리고 재료를 분리하고 뺄 거 빼고 한 다음에 맛있게 요리를 하는 그 과정.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첨가해줘야 할 잠기름이라던가 깨소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좀 더 맛깔나게 보이게끔 하려면 여러분들 이제 강의에 스킬들을 더해주시는 거죠. 이게 강의 자료를 만드는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같은 경우는 정말 일상에서 책도 좋고요. TV도 좋고요. 잡지도 좋고요. 신문도 좋고요. 저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뺄 거 빼고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파워포인트에다 옮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비슷한 것끼리 묻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들 제거하고 순서 같은 것들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퀴즈라던가 질문이라던가 사례라던가 토론 활동이라던가 어떤 진단하는 활동이라던가 영상이라던가 사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완성도를 높이면 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에 좀 쉽죠?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거의 한 5시간 이상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이제 말이 쉽긴 하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랑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5시간 정도는 최소 강의안을 만드는 이런 흐름을 계속 경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해보시다 보면 오늘 만든 게 나중에 한 달 뒤에 보면 되게 또 촌스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이제 보완을 해서 나만의 강의안을 완성도 있게 만드는 거. 그거까지 강의안을 만드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영상 보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